걷기보다 무산소 운동, 심혈관, 대사질환 위험 낮추려면 무산소 운동 오랫동안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 하면 걷기, 달리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 위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심혈관 및 대사질환 예방에 있어 무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보다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효과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인의 경우 무산소 운동만 하는 그룹이 유산소 운동만 하는 그룹보다 체질양지수, 허리둘레,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인슐린 저항성 등 다양한 건강 지표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질병유병률도 무산소 운동 그룹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청소년 역시 무산소 운동만 한 그룹이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산소 운동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지원 교수는 이제까지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만 주로 강조했지만 이번 연구에선 무산소 운동이 주는 대사적 이점을 증명했다며 두 운동 모두 한 그룹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만큼 두 운동을 균형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무산소 운동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힘을 발휘하는 운동으로 근육량 증가와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체중관리에 도움이 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근육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연구결과가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강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팀은 두 운동을 모두 한 그룹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만큼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균형있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 향상과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며 무산소 운동은 근력 강화와 대사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두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여 건강 증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운동 작심삼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내일부터는 꼭 운동해야지.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다짐이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 일수다. 헬스장 회원권은 먼지만 쌓여가고 운동하는 신발장 구석에서 잠자고 있다. 건강을 위해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은 늘 어렵기만 하다. 왜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못하는 걸까? 여기서는 현대인의 운동기피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시간 부족.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 숨 쉴 틈 없는 일상 속에서 운동은 사치일까?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직장에서는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육아와 가사 노동에 치여 쉴 틈이 없다. 학생들은 학업과 입시 경쟁에 쫓겨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 이렇게 숨 쉴 틈 없는 일상 속에서 운동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경쟁적인 분위기는 개인의 시간을 잠식하고 운동할 유유를 빼앗는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의 여가 시간을 더욱 빼앗아간다. 퇴근 후나 주말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신체 활동량을 줄이고 운동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킨다. 2. 귀찮음과 의지 부족. 마음의 장벽. 편안함을 포기하고 움직이기 위한 동기는 무엇일까? 운동은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여야 하는 고된 활동이다. 편안한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비해 운동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의지를 필요로 한다. 특히 피곤한 날에는 운동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고 침대와 혼연일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고 운동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귀찮음은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3.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즐거움의 부재. 운동은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어야 한다. 과거 학교 체육 시간에 경험했던 강압적인 분위기나 경쟁적인 상황은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심어줄 수 있다. 운동을 즐거움이 아닌 의무나 고통으로 여기는 순간 운동은 지속하기 어려운 숙제가 되어버린다. 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공원에서 조깅을 하거나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운동 효과에 대한 낮은 기대감. 동기부여의 부족.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면? 운동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꾸준히 노력해야만 건강 개선, 체력 증진, 체중 감량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운동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운동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체중 감량보다는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운동 일지를 작성하거나 사진을 찍어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운동 환경의 부족. 접근성의 문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집 근처에 운동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료가 비싸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이동 시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운동 시설의 접근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운동은 꼭 헬스장이나 운동 시설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홈트레이닝을 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은 운동 방법이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운동 관련 앱과 온라인 강의가 제공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 결론이다. 규칙적인 운동을 위한 해결책으로 5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운동은 단순한 숙제가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지금 바로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리더 보자. 현실적인 목표 설정. 자신의 체력 수준과 시간적 요율을 고려하여 너무 높지 않은 목표를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목표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다. 즐거운 운동 선택. 억지로 하는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다.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여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파트너 만들기. 함께 운동할 친구나 가족을 찾으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운동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등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다. 작은 성공 경험 쌓기.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보상을 해주면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 젊은 시절 운동. 두고두고 두뇌 부약. 젊은 시절에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몇십 년 뒤 나이 들어서도 두뇌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팀이 18세에서 30세의 성인 2747명을 대상으로 25년간에 걸쳐 추적관찰한 결과다. 연구팀은 연구 시작 시점에서 이들에게 러닝머신 위에서 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달리게 했다. 그리고 20년 뒤에 다시 같은 식으로 달리기를 하게 했다. 또다시 달리기 테스트를 한 때로부터 5년 뒤에는 어휘력과 정신운동 속도, 사고력을 검사했다. 연구 시작 시점에서는 평균 10분 달리기를 했었던 이들이 20년 뒤에는 지속 시간이 그보다 3분가량 짧아졌다. 분석 결과, 연구 시작 시점에서 달리기 시간이 더 길었던 이들이 20년 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정확히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운동 속도에서도 더 나은 성적을 나타냈다. 또 20년 사이에 단축된 시간이 작을수록 사고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흡연이나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등의 요인을 감안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데이비드 제이콥스 교수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심혈관 건강과 두뇌 건강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젊은 시절 운동이 나이 들어서 사고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심폐기능은 신체가 두뇌로의 혈액 공급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운동 지속 능력은 두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신경학 저널에 실렸으며 라이브 사이언스가 보도했다. 팔 건강을 위협하는 운동 습관 7가지 팔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매우 중요하다. 매일매일의 움직임 속에 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놀랄 정도다. 하지만 팔 근육은 다른 근육들처럼 노화를 피할 수 없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30세에서 35세 사이에 근육의 힘과 질량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50세 이후에 팔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운동 습관들 중 일부를 확인해 더 건강한 이후의 삶을 준비해보자. 1. 팔 운동을 할 때 잘못된 근육을 사용한다. 어떤 운동들은 팔 운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우잉 머신. 즉 노 젖는 동작을 하는 운동이다. 기계 위에서 몸을 뒤로 젖힐 때 사용하는 대부분의 힘은 뒤로 젖히고 두 다리를 곧게 펴는 동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동작을 팔을 사용하여 힘껏 당기는 식으로 수행한다. 잘못된 근육을 사용해 근육을 다치게 할 수 있다. 2.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 운동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오롯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몸에 강한 양의 스트레스를 준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팔을 과도하게 단련한다면 팔을 다치게 하기 쉽다. 너무 자주 무게를 들어 올리면 근육과 뼈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피로감과 허약함을 초래하고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든다. 3.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 않는다. 운동 세트 사이 또는 훈련일 사이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말 것이다. 연속적으로 팔 운동을 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적절한 휴식은 근육을 치료하는 것을 돕고, 근육통이나 통증을 완화하고, 몸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마음이 편안할 시간을 준다. 4. 부상을 입은 채 운동한다. 테니스 엘보우, 찢어진 회전 끈계, 손목터널 증후군 등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팔 관련 부상이 있다. 그런 상태들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특정한 운동들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전 끈계가 찢어졌다면, 머리 위로 팔을 올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5. 운동할 때 자세가 안 좋다. 자세가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할 때마다 탄탄한 형태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일반적으로 발과 발목, 무릎, 엉덩이와 골반, 어깨, 머리 등 5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팔의 경우 어깨를 앞으로 둥글게 하거나 올리는 것을 피하고, 어깨 중앙에 맞춰 귀와 중립 자세로 머리를 앞으로 향하게 하도록 한다. 6. 적절한 회복식을 먹지 않는다. 운동 후 근육을 회복시키는 것은 필수적인데, 이는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운동 후, 그리고 하루 종일 충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7. 복합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두박근과 같이 하나의 근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복합 운동을 할 것을 추천한다. 스테필라이저 근육을 포함하여 여러 근육 그룹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복합 팔 운동에는 해머컬, 가슴 누르기, 어깨 누르기, 풀업 등이 포함된다. 운동은 무리하게, 운동 강도는 세게 해야 한다. 운동은 단순히 땀을 흘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 증진, 체력 향상,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즐기는 수준의 운동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을 원한다면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계를 뛰어넘는 강도 높은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적절하게 등기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격투기 복싱 태권도 다 필요 없다. 경제에 이르면 한방이면 깔끔하게 끝낸다. 인간의 주먹과는 달리 수도로 맞은 경험들이 없어서 날아오는 방향도 대비할 수 없다. 통천, 인중 등의 급소나 쇄골, 어깨뼈 혹은 발목뼈를 때리면 깔끔하게 끝난다. 하루에 500번씩 1년간 18만 번을 때리면 경제에 도달한다. 운동은 마치 등산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지만 점차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걷는 즐거움을 알 수 없고 걷는 단계의 안주에서는 뛰는 쾌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띔박질에 만족하는 사람은 등산의 성취감을 경험할 수 없고 등산에 안주하는 사람은 마라톤 완주의 감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며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근육은 고통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심폐기능은 한계를 넘어서며 발전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운동 방법으로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지방 감소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근력 운동 시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는 것이 근육 성장에 더 효과적이며 심폐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완화, 자신감 향상 등에 도움을 주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운동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즐기는 수준의 안주에서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